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이 충북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핵 무장론을 비롯해 지지 기반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핵은 핵으로 대응하자며 모순이라는 지적에도 핵 무장론을 꺼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쪽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다시 파헤쳐야 할 건 노무현 정권이라고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다 지났다고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문제 있는 사건, 이런 것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밝혀내서 그 진상을 규명할 수가 있다. 색채 경쟁에 나선 이인재 전 최고위원도 탄핵 반대 민심에 기댔습니다. 강성 귀종 노조부터 깨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지지층의 반노조 성향을 노골화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 책임을 야권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국론이 분열되니까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드 보복을 불러들인 것은 저는 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탄핵에 반대한다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래도 정치적 탄핵 사유는 인정된다고 했다가 같은 편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수 진영 단결론에 대해서도 탄핵 주도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거냐는 반복 공세에 강성인 홍 지사조차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잘못과 반성을 언급하며 차별화했습니다. 다만 사드 찬성, 친기업 성향을 보이며 지지층의 공감대를 노렸고, 경제 주체는 기업이라며 공공 일자리를 제시한 야권을 공격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분권과 오송 발전 전략을 제시했지만, 쟁점도 논쟁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